달라붙어요 여기서 유해가스나 미세먼지를 쫙쫙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럼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아마 공기청정기는 뒷면에 흡입구가 있어서 벽면에 딱 붙여두지 못하고 사용하셨을 텐데 이제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벽면에 딱 붙여놓고 사용 가능하세요 우리 남편 요즘에 담배 끊었는데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바이러스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미세먼지들 초미세먼지들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고 우리 눈으로 들어가고 우리 코로 들어가고 정말로 바깥 공기도 안 좋은데 안쪽에 공기 안 좋으니까 창문 꽁꽁 닫고 살잖아요 실내 공기가 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밖에서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 가능하시지만 집에서는 마스크 같은 거 착용 못하시잖아요 공기청정기는 이제는 필수 가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예요 초미세먼지부터 이렇게 99% 이상 싹 빨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좋은 공기 청정한 공기는 위쪽에서 입체적으로 싹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좋은 공기도 빨아들이는 것도 후면부에 뭔가가 배치가 되면 벽 쪽으로 붙이기가 힘든데요 그렇죠 여기서 좋은 공기가 지금 360도 입체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전면으로 흡입해서 360도에 입체적으로 깨끗한 공기를 내뿜어줍니다 심지어는 하루 최대 720만 리터 720이 아니에요 720만? 720만 리터 그 공기를 깨끗하게 내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아무리 공기청정기가 좋아도 우리 집 면적을 커버하지 못하고 좋은 공기를 뽑아내는 청정 공기를 뽑아내는 양이 작으면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공기청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기청정의 양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실 기준으로 해서 12평 너끈하게 소화하고 720만 공기를 깨끗한 공기를 내뿜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집 상태를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컬러가 다 바뀌는데요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전음만 켜시면 알아서 그냥 다 알아서 책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집 안을 깨끗하게 공기청정을 해줍니다 안쪽에 있는 청정 시스템도 칠중이라서 큰 먼지, 진먼지, 유해가스, 포름알데이들 지금 7가지 이렇게 청정 시스템으로 정말 미세하게 청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는 초미세먼지 새집 사시는 분들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끌고 가서 바퀴 달렸으니까 가스레인지 이용하실 때 그때 그냥 두고 하세요 유해가스도 다 제거를 해드리고 곰팡이 제균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 우리 공기청정기에서는 바이러스 닥터 이런 거 못 보시는데요 특허 받아서 황색 포도상교균 흙 곰팡이, 푸른 곰팡이, 대장균 우리 건조하고 피부 예민한 아이들 이거 걱정 많죠 99.9% 제거까지 되는 프리미엄 공기청정기예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저런 균들을 99.9% 제균할 수 있는 사실 삼성의 바이러스 닥터는 단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프리미엄 고사양군까지 다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공기청정 기능도 차원이 다릅니다 시중에서 만나실 수 있는 저의 블루스카이 6000 모델을 보시는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따로 가습기를 안 사셔도 되죠 가습기 구입하실 때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살균기 세정제를 넣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전기분해를 통해서 자연 가습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수돗물을 딱 넣어주시면 가습 버튼을 누르시면 저희가 전기분해로 살균수를 만들어드려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하죠 계속적으로 이 가습기에 물이 순환이 되니까 이끼 끼지 않고 물때 걱정하지 않고 자연 가습까지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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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